개머리 더 prof 새우 고춧가루 뚜껑 골고루 엄청 예쁘죠? 마음에 들어 짠 엄청 예쁘죠? 짠 짠 은근 눈 눈 눈 눈 눈 눈 눈 외장하드는 아이언 월프 아이언 월프로 다 모여 있어요 하태간 짜리 두개 외장하드는 아이언 월프 아이언 월프 아이언 월프로 다 모여 아이언 월프로 다 모여 아이언 월프로 다 모여 완성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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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스타일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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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번에 작업실을 차리면서 제일 중요하게 필요했던 게 서버였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아수스 제품은 아수스터 제품을 받아가지고 개인용 나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설치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뚝딱뚝딱 조립을 할 수 있어가지고 쉬운 것 같아요. 아수스 제품은 아수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수스 제품은 아수스 제품입니다. 동작용 사이에 제품들이 제품들이 served in the studio. 바 이렇게 제품들이 가지고 있겠죠? 조금 더럽긴 하지만 저희 작업실에 원래 제 방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옆에 제 친구방이 있었고 메인 큰오빠방이 있었고 여기는 비어있었어요. 근데 이 자리에도 새로운 부스가 들어오면서 부스가 완전체로 4개로 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제 이 책상만 바꾸면 돼요. 이 책상이 언제 배송이 올렸는지 모르겠어. 지금 임시로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책상을 쓰고 있는데 대체 언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. 빨리 얘만 오면 진짜 완벽하게 바뀔 텐데 아 너무 빨리 왔으면 좋겠다. 지금 컴퓨터에는 나스를 깔았어요. 나스를 깔아서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핸드폰에서도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에 있는 QR코드를 입력을 하면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대요.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같은 거 같아요.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 Camerade 그리고 이게 나와요.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쌓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사용하면 이제 좀 더 가져다 Mon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